앞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임. 9월 23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김영아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의 뉴스 리액터 신인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대정신의 신인규입니다. 네. 갑자기 가을이 왔는데요. 또 심지어 남부지방에는 큰 비피해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두 분은 뭐 가을 잘 즐기고 계시는 건가요? 뭐 저도 진짜 계절의 변화를 또 체감하다가 또 오늘은 또 엄청 더워가지고 그렇죠.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좀 날씨가 변화무쌍한데 특히나 이런 기온차 때는 감기를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건강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을 챙기면서 첫 번째 뉴스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네. 윤석열 한동훈 독대 또 무산. 네. 만난 데다가 또 안 만난 데다가 지금 몇 번째 갈등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앞서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한 사실이 보도됐었는데요. 만찬 자리에서는 이제 정치 현안들을 다 논의할 수가 없으니까 여야의정협의체 등 이런 현안들을 따로 논의해보자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대통령실이 한 대표의 독대 요청에 대해 별도 협의할 사안이다라고 하면서 거부 의사를 내비쳤는데요. 독대라는 것이 내일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내일은 신임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로 보면 된다라고 이제 덧붙였습니다. N차 유난 갈등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이 또 미리 언론에 공개된 것을 두고도 친융계에서는 부적절하다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장예찬 전 청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저렇게 얄팍하게 언론 플레이로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은 처음 본다라고 하면서 한 대표를 겨냥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한 친한계 의원에게 물어봤더니 당에서 독대 사실을 언론에 확인해 준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다라면서 그런 걸 다 떠나서 지금 중요한 현안들이 많은데 절차적인 문제가 독대 자체를 가로막을 정도는 아니지 않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특히 한 대표가 지금 주력하고 있는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이 좀 난항인데 이 의원은 일단 이둘이 만나야지 상황이 바뀌든지 할 거 아니냐라고 또 답답함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윤 대통령의 체코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4대 그룹 총수가 대거 출동해서 말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삼성, SK, 현대차, LG그룹 이 4대 그룹 총수들이 윤 대통령의 체코 순방에 함께했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뒤에 지난해 12월 부산 국제시장에서 이른바 떡볶이 먹방을 함께한 이후에 대통령의 행보에 동행을 한 거는 또 처음인데요. 이번 순방에서 한국 체코 사이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는 게 주요 일정이었는데 사실상 체코에 공장이 있는 현대차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총수들은 별도의 현지 행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자신의 성과를 포장하기 위해 기업 총수들을 들러리 세우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네. 먼저 속보에 따르면 내일 독대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그러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나서 어떤 이야기 좀 나눌 거라고 보십니까? 다 같이 만난 자리에서는. 우선은 사실 독대 그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나 저는 싶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오늘은 소폭 오르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추세가 좀 하락 추세고 이게 지금 디커플링이 아니라 커플링이 돼가지고 서로 동반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독대가 중요한 시기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상황에서 독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 쪽이 정치적인 미숙함을 그대로 드러냈죠. 아 미숙하다. 미숙함이죠. 그러니까 독대라는 것은 상당히 예민한 거고 성사가 되더라도 그 이후에 밝힐 일이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독대를 요청했다라고 해버리니까 대통령 씨 입장에서는 이건 뭐야. 그때 생중계로 여야 협상할 때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상당히 예민한 문제를 한동훈 대표 쪽에서 여론을 선점하기 위한 의도겠습니다마는 먼저 터뜨리다 보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미숙함을 좀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고 내일 만남의 의미는 대통령이 만찬을 통해서 여당을 단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군기 잡기입니다. 군기 잡는다. 26일 본회의 앞두고 군기 잡는다. 이 말씀이신가요? 군기 한번 박 잡는 모임으로 보여지고 아마 내일 식사 내지는 술을 곁들일 걸로 예상이 되는데 한동훈 대표는 술 안 먹지 않습니까? 상당히 불편한 자리가 될 것이고 할 일이 없거든요. 술 안 먹는 사람은. 그리고 아마 식사 자리도 상당히 불편한 가운데 이런 만찬 자리를 잡는 거라서 저는 내일의 당정의 만남도 오랜만에 성사가 돼서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어떤 내용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에는 매우 부실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군기 잡는다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군기 잡힐 수 있는 분위기라고는 보세요. 26일에 이탈표가 있을 것이냐라는 것일 텐데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속 군기를 잡는데 안 그래도 오늘도 대통령의 경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저는 그 경로 기사를 보면서 격소했거든요. 매우 웃었습니다. 크게 웃었습니다. 크게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대통령의 경로라는 것이 별로 이렇게 체감되지 않아요. 장해찬 전 최고위원 인사와 관련된 뉴스이죠. 네.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경로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대통령이 군기를 잡아서 뭔가 표 단속은 들어가겠지만 전 이것이 크게 국민의힘에 유효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앞으로 더 올라갈 반등의 가능성이 지금 사라진 상태 속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라는 제도의 이점을 이용해서 저는 좀 소위 말하는 소심표 내지는 반란표 이 부분에 저는 동참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소심표 얼마나 예상하십니까 그런데 이거는 시간의 문제고요. 지금 특검법안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안 해줘야 안 할 수가 없는 사안으로 가고 있고요. 이제 공천기까지 나오니까. 그 최희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여당이 원하는 대로까지 해줬거든요. 근데도 이걸 부교시킨다. 그렇게 되면 정치적인 모든 책임은 이제 국민의힘에 다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책임과 국민의힘이 하나가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정치인들은 윤석열 대통령 그 이후에도 정치를 하겠다는 뜻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쉽게 윤석열 대통령의 군기 잡기 장악력이 그렇게 통할 가능성 매우 낮다. 그러니까 저는 이탈표가 좀 나올 걸로 봅니다. 네. 두 번째 뉴스 키워져 넘어가 볼까요 네. 최상병 특검과 디올 파우치는 하찮은 뭔지 네. 김채영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이 유튜브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요. 네. 인재개발원 공식 유튜브 채널 인재교육tv에서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용사는 놀라운 일을 준비해왔다는 이 제목의 영상에서 국민은 때때로 옳지 않았던 적이 너무나 많았다고 하면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시죠. 최상병 특검이 어떻다는 동 대통령의 경로가 어떻다는 동 겨울 파우치가 어떻다는 동 이런 것은 모두 다 역사의 큰 줄기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저 하찮은 먼지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질 해프닝에 불과한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짝 사랑하고 있습니다. 모르시겠습니까. 네. 이뿐만 아니라 또 지난 7월에 올린 최상병 특검 핵심 요약 정리라는 영상에서는요.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감히 국방장관의 명을 거부한 막장 사건이다라고 하면서 박 대령이 영웅놀이를 하고 있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학명 혐의에 대해 개인적인 승진과 또 출세를 위해 한 행동이다 이런 취지였는데요. 사실상 국가공무원을 교육하는 인재개발원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담은 것입니다. 지난해 발탁됐는데요. 김채환 원장은 극우 유튜버 출신으로 날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전부터 자신의 개인 채널에서 디올백을 받은 김건희 여사가 피해자라거나 또 인재개발원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대통령 홍보 영상을 연달아 올리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네. 국가공무원 인재를 개발하기 위한 곳의 원장이 공식 유튜브에 이런 내용을 올렸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채환 원장인데 이분이 유튜버 출신이잖아요. 유튜버를 우리가 나쁘게 볼 건 아니지만 지금 이 김채환 씨가 유튜브를 통해서 했던 그 무수한 발언들을 국민들이 본 상황에서 이런 분이 지금 인재개발 교육원장으로 가 있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서 아마 많이 놀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차관급 공직자거든요. 차관급 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금 위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한두 번 반복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일관되게 윤석열 정부를 옹호하고 감싸는 듯한 정치적인 발언들을 일삼아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위반 문제를 저는 끊임없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관련해서는 저런 사람이 어떻게 공무원을 하느냐라는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이 사안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좀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네. 불붙는 호남 쟁탈전. 네. 재보궐선거 앞두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의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호남 표심이 또 주목받고 있습니다. 먼저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전남 영광과 곡성의 월세방을 얻어서 호남살이를 시작을 했는데요. 고인물은 썩는다라는 슬로건을 연일 내세우면서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오늘 영광과 또 내일 곡성에서 직접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보궐선거는 영광 곡성 군수가 누가 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이 정권에 국민들이 회초리를 들어 책임을 묻는 의미가 크다라고 하면서 이 정권 심판론 구도로 잡는 모양새인데요. 특히 영광 군수의 경우에 초접전이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양당의 감정싸움도 격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조국 대표가 국회의 본회의에 불참한 일을 지적을 하면서 국가적 중대 시기에 국회의결에 빠지는 소탐대실은 어미 비판받아야 한다라고 견제를 했는데요. 무엇이 중한지를 가리는 감각을 잃었다면 이미 고인물을 넘어서 상하기 시작한 무리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조국혁신당의 김보엽 수석대변인은 호남에서 두 당이 경쟁하면 상한물이 되느냐라고 따져 물었고요. 또 김선민 혁신당 최고위원은 혁신당은 민주당을 위한 5분 대기조가 될 생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먼저 호남의 두 선거 국선과 연관군수 자리가 있는데요.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재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상당히 샘플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모든 민심을 해석하는 저는 그런 식의 확대해석은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호남이라는 곳에서 지금은 민주당이 일당이 모든 걸 독식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조국혁신당을 통해서 어떤 경쟁을 만들어내는 거 전 그 자체는 우리 정치사적으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전반적인 민심의 흐름이요.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끝내느냐. 그럼 끝냈으면 그 다음에 헌정이 중단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정권을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야만 하겠다라는 그 열망까지 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지금이 어떤 평화기를 통해서 어떤 헌정이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전제위의 지방선거 경쟁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두 당 세 당 나오는 거 다 환영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윤석열 정권의 소위 말하는 데드덕을 염두하면서 뭔가 새로운 정권까지 만들어야겠다라는 그 열망을 고려한다면 저는 조국혁신당이 지난 총선과 같은 그런 반짝 효과를 내기에는 좀 너무 어려운 구조다. 그래서 저는 호남의 민심이 물론 민주당에 대해서 불만도 있고 상당히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호남 지역에서 경쟁이 필요하다라는 인식도 있을 텐데 저는 이번 재보궐선거나 내년 지방선거에서 그런 식으로 이것이 야권의 분열까지 이루어내는 그런 식의 경쟁까지 가기에는 매우 좀 토대 자체가 약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세 군데는 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서울시 교육감 그리고 인천 강화 그리고 부산 금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호남을 제외한다면 다른 지역에서는 저는 보나 마나 야권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큰 틀에서는 보고요. 물론 이 선거라는 게 구도가 중요하니까 야권이 단일화에 실패해서 갈라진다라든지 서울시 교육감 나눠져서 출마한다라든지 이런 구도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흐름의 면에서는 지금 이 여권 이 여당을 심판하겠다라는 그 정서가 저는 가장 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네. 더 커진 공천 개입 의혹 네.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사이에 돈 거래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8월부터 명태균 씨에게 6천여만 원을 건넨 사실이 jtbc 보도로 알려졌는데요. 시점으로 보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아서 당선된 후입니다.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명 씨는 페이스북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것도 문제가 되냐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 대가성이 없다라는 취지인 건데요. 뉴스토마토 보도에 따르면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랑 소통을 하면서 2022년 재보선에서 김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 씨는 다른 지자체장 후보들에게도 1억 2천만 원을 받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도통 명 씨가 누구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네. 또 지난 21일 mbc가 김영선 전 의원과 인터뷰를 한 보도가 나왔는데 명 씨로부터 김건희 여사를 언급한 얘기를 들은 적이 없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김 전 의원이 자기 자랑하는 때가 있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랑 연락을 했다라는 걸 자랑했다 이런 뜻으로 읽히는데요. 또 오늘자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요. 명태균 씨가 지난 대선 기간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도 깊숙이 관여했는데 해당 조사들이 다른 조사들에 비해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높게 나왔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이런 보도가 알려지기도 했고요. 한편 명태균 씨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하면서 뉴스토마토 측에 오늘 자정까지 문제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또 공천 개입 논란과는 별개로 개혁신당 안에서 의혹을 폭로하기로 모의했었다는 논란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요. 조금 전 명태균 씨가 페이스북에 한 장의 의미심장한 사진을 올렸는데 3월 1일 새벽에 칠불사에서 이준석 의원과 천아람 의원이 삽질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전체 사진을 보면 홍매화를 심기 위해 땅을 파고 있는 모습인데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이 사진의 의미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방금 막 나온 사진이다 보니까 이준석 의원과 천아람 의원도 따로 이제 입장을 내고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 시간까지는 그러한데 신인규 변호사님이 보기에 이 사진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선은 저 사진의 배경을 보시면 3월 1일 새벽에 찍힌 그 칠불사라는 절에서 아마 찍힌 사진으로 보여지고요. 뒤에는 이준석 의원이 서 있고 앞에서는 천아람 의원이 땅을 파는 지금 삽을 가지고 소위 말해 삽질이라고 하는데 저걸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생각해 보시면 그때가 총선 앞두고 당에서는 당세가 크지도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상 상황인데 칠불사에 가서 당의 원투가 저러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의문점이 나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저 무슨 식물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저기서 저 행위를 하고 있느냐가 아마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일 것이고 저게 저는 의미하는 바가 결국에는 천아람 이준석 의원이 칠불사에 가서 저런 행위까지 한다는 것은 아마 저 모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김영선 명태균 이렇게 네 명이 모였다라는 건데 아마 그 자리가 상당히 좀 신뢰를 기반해서 모인 자리였을 것이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저 사진을 명태균 씨가 올린 것을 보면 뭐 이건 저희 추측입니다 만은 이준석 의원에 대한 저는 경고장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경고나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은 마치 명태균 씨에 대한 관계를 물어보니까 페이스북 에 이재명 대표랑 프리메이슨 관계를 가지고 설명해서 좀 저는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명태균 씨는 이 사안 즉 공천기입 사안에 직접 당사자이기도 합니다마는 이준석 의원하고 관계가 굉장히 원래부터 있었다라고 알려진 사람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저 명태균 씨가 저런 식의 사진을 올린 것은 뭔가 이준석 의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아닌가 싶고 또 하나는 지금 삽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지금 이준석 의원의 여러 해명들에 대해서 저 삽질이라는 장면으로서 어떤 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중의적 메시지도 내는 거 아닌가 이건 저의 추측입니다. 오늘 오전에 이준석 의원이 류병수의 강펀치라고 하는 tv조선의 인터뷰에서는 714 메시지 내용은 도울 게 없다라는 내용이었고 완결성도 없었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명태균 씨를 알게 된 것은 김영선 전 의원의 소개였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이런 것도 참고로 아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매번 이제 인물 돋보기를 하고 있는데 이준석 의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좀 인물 망원경인가요 돋보기인가요 한번 대두시겠어요 이번에는 이제 망원경을 좀 가져왔고요. 아마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이준석 의원은 워낙 유명한 정치인이니까 기본적인 설명이나 이런 게 별로 필요 없는 그런 정치인일 것이고 쉽게는 사실 보수의 탄핵 이후에 보수가 멸망지경에 갔을 때 이준석 의원이 사실상 어떤 보수의 구원자 비슷하게 등장한 것도 맞거든요. 그래서 보수에서 큰 역할을 했고 대선 승리와 지선 승리까지는 이끌어 냈습니다마는 당내에서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당내에서 정당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축출을 했던 이런 굉장히 좀 정당 민주주의를 놓고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주인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개혁신당을 만들어서 총선 때까지 이렇게 쭉 흘러왔는데 저는 이준석 의원이 그동안에 보여줬던 정치적 행보들은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많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정치한다라기보다는 그때그때 즉흥적인 개인기를 가지고 지금까지 정치를 해온 경향이 크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개혁신당을 만들어서 이낙연 새로운 미래 대표와의 합당 내지는 그 합당을 11일 만에 깨버렸던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 앞에 사실은 좀 철학 있는 정치는 아니다라는 평가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공천개입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겠습니다마는 어떠한 그런 정치적인 공학이나 정치적인 이런 좀 밀실거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치를 지금까지 좀 해온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어서 아마 이 국면에서 이준석 의원이 뭔가 좀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사실을 좀 밝히는 데에 좀 협조했으면 하는 국민들의 그런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이야기를 좀 밝혀야 된다고 보세요. 본인은 지금 말할 게 없기 때문에 하는 게 없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의원의 오늘자 방송도 제가 이렇게 지켜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tv조선 방송을 봤는데 사실은 40분 동안 이야기를 하지만 한 30분 정도는 걷어내도 될 만큼 사실은 본질에 대한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질문자가 본질을 안 물어봐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준석 의원에게는 한 네 가지 정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준석에게 물어봐야 될 네 가지 질문. 첫 번째는 뭐냐면요. 공천개입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권력을 가진 사람이 공천을 개입하는 것이 범죄인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이것은 이준석 의원이 답을 회피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 처벌 사례 그 케이스를 읽어보면 이건 당연히 범죄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천개입에 대한 어떠한 이준석 의원의 입장을 한번 좀 물어봐야 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의 관계를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준석 의원이 윤석열 정부와는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다가 예를 들면 디올백 같은 국면이 나올 때는 특권 필요 없다라는 마치 김건희 여사 쪽에서 말하는 입장을 내고 있고 사실 이 공천개입 에 대해서도 원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야당으로서는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의원은 상당히 이 국면을 좀 축소시키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어서 모종의 어떤 뭐 다시 한번 또 원팀을 꿈꾸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도 나오고 있어서 여기에 답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명태균 씨와의 관계를 좀 밝혀야 됩니다. 지금 여러 정황적으로 드러난 과정 속에서 이준석 의원이 개혁신당 가 있었으니까 외부자가 아니거든요. 그 텔레그램을 봤다라고 본인 스스로 인정을 했기도 했고 그 똑같은 인물들이 2022년 5월 달에 그러니까 1차 공천 개입 때도 다 똑같은 당사자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 씨와의 관계 아까 그 사신이 올라온 것까지 포함해서 다 관계를 밝혀야 되고 마지막 네 번째는 김영선 의원을 공천을 했는데 그 김영선 의원 공천한 거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은 나랑은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관할 수 없고 당 대표로서 모든 공천 과정을 다 진두시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시점에서 지금 많은 증거들이 나온 상황 속에서 그때 당시 김영선 의원에 대한 공천이 과연 적합했는지 여기까지도 좀 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당시 공관위원장이 윤상현 의원 이었고 윤상현 의원이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을 했다 뭐 이렇게 밝히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원이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은 당시 재보궐선거의 공관위원장이고 정진서 위원장은 지방선거 관련된 공관위원장이었는데 이준석 의원이 2023년도 4월 달에 한 인터뷰를 mbc 나와서 한 걸 보면 정진석 공관위원장한테는 여러 지시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윤상현 의원한테만 지시를 안 했다라는 것은 조금 같은 공관위원장 인데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어서 저는 뭐 어떤 이유를 둘러대더라도 당시 당대표로서 대선과 지선을 이긴 당대표라고 이준석 의원이 항상 스스로를 브랜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대선 지선에 승리의 영광만 취할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또 설명할 것들은 저는 있는 그대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엔 인터뷰하게 되면 이 질문을 참고해서 열심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23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잠시 후에는 김은지의 인터뷰에서 봉지욱 기자 그리고 다시금 신인기 변호사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안녕 안녕 vaya傲 cosmos 안녕 회사님 하구요 반항복 계십시오 반항복 받애音 리랑 Infлиз 청 ub 모를 입